스피커의 구조, 이론과 특징을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알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튜토리얼 시간으로 가져볼까 합니다. 지난번 튜토리얼 시간은 스피커의 구조, 이론과 특징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교재에 따라서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크로스오버 외에도 또 다른 영역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크로스오버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알고는 있어요. 대략적으로 크로스오버는 어떤 거야라고 알고는 있지만 실무적으로, 이론적으로 조금 더 알면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속에서 이 부분만 더 집중적으로 아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잠시 영상을 보신 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오버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스오버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주파수 영역을 나누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한번 교재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7 부분이고요. 크로스오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모델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림일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로우 프리퀸시 드라이버가 있고요. 로우 프리퀸시 드라이버에 입력된 어떤 주파수 특성이라는 거죠. 낮은 주파수에서 어떤 높은 주파수로 올라가니까 이 슬롭이 생긴다는 거죠.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퀸시 드라이버 쪽에는 낮은 주파수에는 없다가 점진적으로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가서 일정 레벨, 어떤 주파수 이후서부터는 일정 레벨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프리퀸시 드라이버와 하이 프리퀸시 드라이버를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크로스오버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것이 맞는 얘기지만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 마이너스 3dB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3dB. 이 마이너스 3dB가 되는 이 주파수가 바로 크로스오버 프리퀸시라는 거예요. 크로스오버 주파수가 어떻게 되라고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dB. 제가 음향을 첫 강의를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dB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3dB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3dB는 어떤 의미냐면 파워 입장에서는 두 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3dB, 오히려 마이너스가 붙게 되는 마이너스 3dB는 반이 줄어드는 거죠. 2분의 1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파워 입장이고요. 레벨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6dB가 바로 두 배를 의미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6dB면 반대로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3dB, 6dB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검색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3dB가 되는 이 지점. 이것이 바로 얘가 슬롯이 되게 떨어질 거잖아요. 떨어지는데 반이 떨어지고 출력 면에서는 반이 떨어진 이 지점.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에 들어가는 곳인데 반이 떨어지는 이 지점. 이 지점의 주파수가 크로스 오버 주파수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슬롯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좋을 수가 없죠. 당연히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상적인 캔슬이라든지 음향적으로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필터의 설계가 아주 샤프한 이러면 이럴수록 장비는 상당히 고가의 장비가 되는 거고요. 이 슬롯이 완만해지면 완만해질수록 이것은 좀 저렴한 제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DSP 칩이 워낙 잘 발달되다 보니까 이 슬롯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프로세서 입장에서는 이 슬롯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보통 프로세서 이후에 DA 컴포터를 쓰잖아요. 다시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이 DA 컴포터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냐, 비싼 시스템이냐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 슬롯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좋은데 그 기준이 뭐냐면 Typical Crossover Slope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6이냐, 10이냐, 18이냐, 24로 되어 있다는 거죠. 뭐에 대한 Per Octav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Octave 사이에 이 신호 레벨의 감세가 6dB가 떨어지냐, 12dB가 떨어지냐, 18dB가 떨어지냐, 24dB가 떨어지냐, 얼마큼 많이 떨어지냐. 그러니까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슬롯이 가파라지겠죠. 두 번째는 크로스오버를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한 스피커 안에 네트워크 회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로스오버 회로 자체를 우리가 네트워크 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신호를, 주파수의 영역을 구분해주는 회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 회로 자체가 지금 보시는 이 자료처럼 패시브냐, 액티브냐라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이 패시브라는 거는 뭐냐면 하이레벨 크로스오버라는 거죠. 패시브지만 하이레벨의 크로스오버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패시브라는 자체는 뭐냐면 정기적인 어떤 전자회로가 들어가지 않는 거라는 거죠. 패시브지만, 수동수자지만 거기에 이제 하이레벨, 그러니까 이제 앰프에서 나온 시그널 자체가 스피커로 들어간 거예요. 네트워크 회로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레벨의 신호가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그 네트워크 회로에서 구분이 된다는 거죠.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 쪽으로 연결이 되고요. 로우 프리퀀시 드라이버 쪽으로 연결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앰프가 있을 거고요. 앰프에서 나온 시그널. 앰프에서 나온 시그널 자체는 엄청 큰 출력을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여기에 네트워크 회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회로인데, 이 네트워크 회로는 주파수조로 구분을 해 주는 거죠.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 쪽으로 연결해 주는 거, 로우 프리퀀시 드라이버로 연결해 준다는 거. 여기서 해 준다는 거죠. 네트워크 회로에서. 이것도 중요하긴 해요. 여기서는 3-way 라운드 스피커라고 되어 있잖아요. 2-way냐, 3-way냐. 아까 전 것 같은 경우에는 2-way 스피커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3-way라는 거는 드라이버가 3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로우 프리퀀시 드라이버가 있고요. 미들레인지 드라이버가 있고요.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다 플러스 오버 주파수가 있다는 거죠. 중첩된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슬롭이 결정이 될 거고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액티브 로우 레벨 크로스 오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액티브라는 거는 정기적인 신호가 들어간다는 소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로우 레벨 크로스 오버잖아요. 낮은 시그널이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그널 인풋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믹서 아웃의 시그널이 이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액티브이지만요. 로우 레벨 크로스 오버 네트워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시그널이 들어와 가지고 크로스 오버 주파수를 결정을 해 주고 이것을 오디오 아웃을 이쪽으로 연결해 주고 이쪽으로 연결해 주고 이쪽으로 연결해 주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프로세서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하이 프리퀀시 아웃이 앰프 입력으로 들어갈 거고 이 입력의 아웃이 지금 따라가면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로우 프리퀀시 아웃, 오디오 아웃이 앰프의 입력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앰프의 아웃이 준폭된 시그널 자체가 로우 프리퀀시 드라이버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자체가 액티브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우 레벨 크로스 오버라는 거죠. 낮은 레벨의 시그널이 들어가는 이런 네트워크 회로를 여기서 얘기하는 액티브 로우 레벨 크로스 오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액티브와 패시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냐면 패시브는 잘 쓰지 않아요. 저렴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패시브를 사용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프로 오디오, 프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액티브 타입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잘 생각해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버 자체가 구동체라는 드라이버라는 것이 스피커 드라이버라는 거죠. 움직이는 구동체라는 거예요. 로우 프리퀀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구동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 자체는 되게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은 구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의 밥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적은 출력으로도 하이 프리퀀시 드라이버를 충분히 구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앰프에서 네트워크 헤러를 패시브처럼 아웃이 네트워크 헤러를 거쳐 가지고 주퍼스를 구분하게 되면 상당 부분 많은 전력이 어디에 쏠리게 되냐면 로우 프리퀀시 쪽으로 쏠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 프리퀀시 쪽으로는 시그널이 많이 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음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패시브가 안 좋은 이유는 또 하나는 뭐냐면 패시브 안에는 소자 자체가 코일, 콘덴서, 저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레벨의 출력이 들어가게 되면 하이레벨의 시그널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로스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헤러를 자체의 소자도 큰 소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큰 소자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로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패시브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헤드룸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는 이 그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오실로스코프의 어떤 그래프예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눈에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두 가지 신호가 있어요. 하나는 이건 로우 프리퀀시의 시그널의 표시고요. 앰플을 거쳐서 드라이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하이 프리퀀시의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막 주파수가 있는 거죠. 하이 프리퀀시고요. 이거는 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로우 프리퀀시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 출력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되면 스피커가 8옴짜리 스피커라는 거죠. 우리가 RMS로 표시하면 피코투피코는 121이지만 RMS로 표시하게 되면 43V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출력은 전압의 자승분에 임피던스로 나눴을 경우가 실제적인 P라는 거죠. 출력을 표시하는 건데 이 출력을 계산을 하게 되면 230W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하이 프리퀀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RMS가 11.3V면 8옴이고요. 11.3에 자승을 했을 경우에 16W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16W가 걸리는 앰플을 거쳐서 나온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230W짜리 앰플을 거쳐서 나온 시그널 소리가 드라이브를 거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개의 신호를 합치다 보면 RMS값이 43V하고 11.3을 합치게 되면 53V의 RMS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출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표시한 거지만 여기가 클리핑이 된다는 거죠. 지금 365W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클리핑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클리핑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모니 디스토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모니 디스토션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음질로 들었을 때는 약간 찢어지거나 하이 쪽의 소리가 너무 몰리다 보니까 불편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passive 보다는 active, 헤드룸을 위해서라도 active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댐핑의 문제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로어 프리퀀시 쪽에 별도로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이 댐핑 팩터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디스토션 얘기를 했죠. 클리핑이 발생하면 디스토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앰핑을 하든 트와이앰핑을 하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크로스오버 네트워크가 좋은 회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세서 자체가 좋은 프로세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드라이버도 2웨이보다는 3웨이가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오디오 엔지, 음향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스피커와 앰프 프로세서는 좋은 걸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의 크로스오버가 이 부분이 정말 시스템을 설계하는 입장 음향을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와 관련된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튜토리얼 강의를 자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여러분들과 이 책, 이 교재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번에 만나면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ietyulu호 우리 Otto 감사합니다.